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전 중구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결선 투표 끝에 이은권 후보가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전과 세종, 충남 20개 선거구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막말 리스크에 변동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는 2017년 조선의 지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난이 확산하자 조 후보가 광복회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재검토에 나서 결론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서산태안 선거구 공천을 받은 성일종 의원도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고, 개혁신당은 위안부 소녀상 막말 논란이 제기된 보령서천 이기원 후보에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민주당 정봉주, 국민의힘 도태우, 장해찬 후보 등 과거 막말로 공천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 수년 전 글까지 속속 조명되자 다른 후보들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내일 선대위를 출범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막말 악재의 수습과 관리가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